아프리카 이natural 기대되네요, 어떤 맛이 나올지? 예에 마지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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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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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랑 오이, 사과랑 오이예요. 이거 뭐야? 진짜 재밌다, 이거. 사과랑 오이예요. 사과랑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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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랑 오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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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과메요. 사과랑 오و이예요. 겨우 미세 향이 영맛이 오 맛은? 여러분이 다 좋아합니다 네 전부 다 좋아합니다 제 염도 아 reward 이거 좀 더 넣어. 이거 맛있어. 우리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. 네. 이거 좀 더 넣어. 그거 좀 더 넣어. 이거 좀 더 넣어. 이거 좀 더 넣어. 이거 좀 더 넣어. 이거 좀 더 넣어. 우리 운전해준 가이드가 지금 저쪽에서 우리 기다리면서 와인 마시고 있다고 아까 우리 와인 케이스 할 때는 와인 안 마시고 물만 마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2시간째 저녁 먹고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드디어 와인을 마셔서 네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인 마시고 있답니다